내용을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 탐구를 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있으니까 계속 배우는 겁니다. 보시니까 파운드리라는 것은 설계를 받아가지고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거고 흔히 펩이라고 하고 설계회사를 반도체 설계회사를 펜블리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패키징은 제조된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자르고 그리고 칩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것을 패키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많이 분리된 공정이었다. 그런데 점점점점 패키징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파운드리 패키징은 최신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점점 중요해지고 칩이 작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제 패키징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보니까 이제 제가 비전문가로서 이렇게 이해한 것은 기존에는 그냥 칩과 칩을 연결했는데 지금은 칩과 칩을 그냥 한 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인텔하고 삼성이 한 일을 보면 그걸 통합 메모리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에 기사입니다. 인텔이 올해 연말에 출시한 예정인 노트북용 모바일 중앙처리장치 CPU 이름은 루나 레이크는 3차원 패키징 기술 포베로스를 이용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인 LPDDR5X 메모리를 통합한다. CPU하고 메모리를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메모리를 그냥 분리되어 있는 데서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상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삼성이 한 거예요. 인텔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패키징은 다른 반도체를 다른 칩을 한 대 묶어서 하나의 칩셋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GPU, HBM을 합쳐버리는 겁니다. 3차원 패키징은 2차원 수평의 반도체를 나열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공간호유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집적도를 높일 수 있음 물론이고 반도체 간의 신호도를 더욱 빠르게 주고받을 수가 있다. 메모리를 칩셋에 결합하는 통합 메모리도 패키징을 통해 반도체 간 신호 전달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아무래도 분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전송 속도나 이런 부분에 간섭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삼성이 상당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메모리가 칩 외부에 있다면 접근하기까지 노선이 길어서 속도가 느려지는데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와 그래픽처리장치인 gpu 신경망처리장치인 npu가 같은 정보에 매번 별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된다. 메모리가 내부에 통합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u gpu npu가 동시에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아무리 cpu가 두뇌가 빨라도 메모리에서 발생하던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합치는 그렇게 융합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통합 메모리가 적용되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몸이 되는 만큼 설계부터 각 제조사 간의 공조가 중견해진다. 기존의 pc는 cpu가 지원한다면 어떤 메모리를 장착해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cpu가 메모리가 한 칩세트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컴퓨터 보드 열어놓으면 cpu는 a사 제품 그다음에 메모리는 b사 제품 이렇게 꼽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통합이 돼서 여러분들 한 칩세트처럼 그렇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네요. 똑같은 거죠 이것처럼 5세대하고 6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도 통합 메모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앞에서 이야기한 인텔 제품을 공급한 것은 cpu와 메모리를 합친 거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죠 gpu하고 메모리를 합친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패키징 분야에 뛰어난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jcet가 한 분이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 말씀은 이게 외환위기 때 한참 어려울 때 현대 하이닉스에서 여러분들 분사돼 가지고 팔린 회사가 상당히 이렇게 jcet가 3등 업체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 업체는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위 엠코는 기술력으로는 세계 제1이라 하더라도 무난한데 과거에 한국 안암반도체 후공정 회사였고 3위 중국 jcet는 하이닉스에서 분산 칩핵을 인수하면서 거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토마스 A라는 분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과 한데 누구든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패키징 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왜 없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의 반도체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달려있다. ai 시대는 반도체를 연결해서 융합해서 고성능을 만드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체치피티에 여러분들 사용됐던 제품이 엔비디아의 호프백 h백이라는 ai 가속기지 않습니까 그 ai 가속기 안에는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 엔비디아가 만든 겁니다. 엔비디아가 발주해서 tsmc가 만든 겁니다. 엔비디아 모델 h백 amd 모델 mi300x가 들어가고 고대역국 메모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든 hbm3e 5세대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 크기보다 작고 종이처럼 얇은 3차원 공간에 내장됩니다. 한 개의 가격이 무려 6천만 원까지 나갑니다. 김종호 박사님 말씀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구조에서는 ai 가속기 칩과 칩을 연결하는 거죠. gpu하고 hbm 고대역국 메모를 연결하는 것은 gpu와 hbm이 서로 pc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호선이 설치됩니다. 그래야 gpu와 hbm이 쉬움 없이 생성작업을 할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와 apu 사이에 전기연결선이 1000개가 넘습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학습용 기억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d램인 반도체 메모를 수직으로 쌓는 마치 기존의 반도체가 단층 건물이라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163층 브루즈 할리파 빌딩에 수십 개 모여있는 초고층 복합타운과 같습니다. 초고속데이터 엘리베이터인 실리콘 관통전극 tsb를 수만 개를 설치합니다. 이제 각각의 실리콘 반도체 동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고 복합화해서 전체 인공지능의 성능을 최대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반도체의 패키징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 쟁쟁한 기업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2023년도 8월 달의 뉴스니까 최신 트렌드는 아니지만 업계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 hbm 고대역풍 메모리 패키징 기술을 결합해서 삼성이 턴키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설계 한 척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파운드리 업체 그다음에 hbm 업체 패키징 업체를 각각 여러분들 접촉해야 되는데 턴키 베이스로 그걸 그냥 일괄해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원스톱 공정이네요. 칩 제작의 전 공전을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처럼 아주 그런 회사가 없는 거죠. 종합적인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턴키 서비스를 앞세워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근 진흥용 반도체 일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경쟁이 치열한 파운드리 고대역풍 메모리 수주전에서도 TSMC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예정이다. 턴키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첨단 패키징 테스트까지 반도체 모든 제조 공정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팸리스 공장 없이 여러분들 설계 전문회사의 중앙처리장치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대표 상품인 고성능 디렘을 묶어서 패키징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런 본 것처럼 그런 인텔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인텔의 설계한 CPU하고 여러분들 삼성의 메모리를 합체해가지고 공급했던 통합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꼭 같이 여러분들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픽 처리장터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는 데다가 파운드리와 패키징 역량을 모두 갖춘 유일한 회사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거래 비용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각각 여러분들 접속을 해야 되니까.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디렘 패키징 업체를 일리 찾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각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각자의 강점에 충실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gpu 설계에서 하고 삼성은 gpu 제조에서 한 거죠. 설계를 하지 않지만 엔비디아나 amd가 여러분들 발주하게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gpu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을 테니까 gpu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마하 1 같은 상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체 gpu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자르고 연결한 패키징 기술이다. 반도체 패키징은 웨이프 형태로 생산하는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들을 연결해서 전자기 에 탑재할 수 있는 행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이야기하고 현재 삼성전자 tsmc 인텔 반도체는 3나노미터에서 5나노미터 단위로 그런데 지금 이제 인텔이 훨씬 더 낮은 그런 1.8나노미터인가 1나노미터 단위를 줄이는데 수조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냐 수조원 정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점 더 그런 반도체를 수직 혹은 수평으로 연결하는 그런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c-o-w-s가 나오냐. 뭐라고 읽던데 하도 길어가죠 여러분들. 무슨 무슨 온 웨이프 온 그렇게 읽던데 스테이트 뭔가. 아무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호기심이 좀 강해가지고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분야가 어때요 반도체가.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좀 잘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 9.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